오늘 오전 7시 15분쯤 경기 화성시 전국 산업단지 내 잉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24일, 지난주 월요일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아리셀 공장과는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입니다. 특히 공장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있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자 3명이 공장 안에 있었지만 대피해에서 인명피해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